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부정사의 So as to 부정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서서 그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투부정사를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뭐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앞에 So as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So as 투부정사도 뭐뭐하기 위하여예요. 물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in order, in order를 붙여도 뭐뭐하기 위하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So as를 써주거나 또는 in order를 써주면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안 써도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쓰면 좀 더 투부정사가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까요?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어를 써야 되는데 어따 쓰는지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어따 쓰냐면 이 투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다 써요. 바로 앞이니까 어디예요? 투부정사 바로 앞인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Not을 써줘야 돼요. So as not to 부정사, in order not to 부정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Not을 이 위치에 쓰면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So as to 부정사 뿐만 아니라 이 So랑 as to 부정사는 이렇게 떨어져서 쓰이는 것도 좀 살펴볼 겁니다.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런 문장도 있어요. 이러한 구문도 있는데 자 이거는 왼쪽부터 해석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무 형부해서 너무 형부해서 그렇죠?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as to 부정사 뭐뭐하다 또는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다 즉 투부정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과죠? 그러니까 결과 목적이 아니라 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투부정사한다 투부정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o as to를 붙였으면 목적이고 떨어져서 쓰면 결과가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기본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는 일어났죠. Got up early에요.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So as to be in time. 그렇죠?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For the first train. 첫 번째 열차를 타기 위해서 제 시간에 도착하려고 그가 일찍 일어난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He got up so early에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as to 부정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 시간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열차를 타려고. 그렇죠? 그래서 So와 as to 부정사 이렇게 띄어서 쓰는 거 그리고 붙여서 쓰는 거 기본 예문 살펴보았고 자 넘어가서 이제 패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우리는 Must Save에요. Save가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저축하다의 뜻입니다. 저축하다. 자 우리는 저축해야 하는 거죠. So as to 붙여서 썼네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하기 위해서요? Provide for죠. 자 Provide for는 무슨 뜻일까요? Provide는 그냥 제공하다죠. 원래 Provide 같은 경우는 Provide a with b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의 with잖아요. 이게 a에게 b를 제공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Provide 다음에 그냥 for가 붙여서 나온 거예요. 자 Provide for 하게 되면은 얘는 무슨 뜻일까요? 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뭇을 대비하다의 뜻이 있어요. 대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Provide for 다음에 사람이 나올 때는 뭐뭇을 부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부양하다. 자 여기에서는 사람이 안 나왔고 뒤에 목적으로 future needs가 나왔죠. 그러니까 미래의 필요죠.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비하기 위해서 we must save. 저축해야 된다. 우리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보시면 자 이거는 so랑 as to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so가 있죠. so가 있고 뒤에 as to가 있는데 또 이 not이 여기 지금 껴들어 가는 거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be, be 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명령문이죠. 자 너무 친절하게 해서 뭐하지 말아라? as not to forget my name.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너무 선하게 해서 내 이름을 잊지 말아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자기 이름을 좀 기억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so랑 as to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무모해서 뭐뭐하다. 근데 지금 여기는 not이 껴들어 갔으니까 너무 무모해서 뭐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선하게 되어서, 그렇죠? 또는 너무 친절하게 되어서, 너무 좋게 되어서 내 이름을 까먹지 말아라.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이거는 so as to가 붙여져 있네요. 그럴 땐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쉽죠? 자 그는 섰죠. 그렇죠? stood up. 섰어요. 뭐하기 위해서? see better. 더 잘 보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이 so하고 as to 부정사랑 지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는 너무 친절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여줬죠? 나에게 그 방법 또는 그 길을. 이때 이 so는 수요동사죠. 수요동사.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그 길을 또는 그 방법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는 너무 친절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는 또 was so fortunate에요. 그는 너무 운이 좋아서 그래서 as to escape에요. as to escape. escape가 뭡니까? 탈출하다죠? 그는 너무나도 운 좋게도 탈출을 할 수 있었다. 탈출할 수 있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그는 이번에도 so랑 as to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뭐 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죠. be unable to. 그렇죠? 뭐뭐 할 수 없었다죠? 그는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as to be unable to speak. 그렇죠? 말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또 so 이렇게 나와있고 as to 떨어져 있죠? 그는 너무 젊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a man이 must 다음에 지금 여기도 so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as to가 뒤에 있네요. 그렇죠? 한 남자가 너무 자기 자신의 뭐를? 습관이죠. habit. 너무 자기 자신의 습관을 훈련한 거죠. 그렇죠? 훈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rely upon이요. rely upon은 뭡니까? 의존하다죠. 의존하다. 네. 의존합니다. 그렇죠? 의존하는데 뭐에 의존을 해요? his own powers. powers인데 여기 s가 붙었죠. 이 power에 s가 붙으면 이거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남자가 너무 자기 자신의 습관들을 이렇게 train해서 그렇죠? 훈련을 해서 훈련을 해서 그래서 그의 자신의 능력에 의존할 수 있다. 그렇죠? 의존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것도 좀 더 이게 이 문장을 이해하기에 좀 더 매끄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부터 이 as to, so as to도 뒤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능력을 의존할 수 있도록 의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그의 습관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왼쪽에서부터 해석하니까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서 한 사람은 그의 습관을 너무 많이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존할 수 있다.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뒤에서부터도 그 자신의 능력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그의 습관을 너무나 많이, so train, 너무나 많이 훈련해야 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make haste에요. make haste는 뭡니까? 서둘러라죠. 서둘러라. 명령문이니까 서둘러라. 뭐 하지 않기 위해서 so as not to 잖아요. 그렇죠? not이 이렇게 껴들어가죠. 두부정사 앞에. 늦지 않기 위해서죠. 어디에? 학교에.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서 make haste에요. 서둘러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he listened attentively죠. 그는 듣는데 attentively니까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so as가 아니라 이번에는 in order가 나왔네요. 이거 같은 거예요. so as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so as not to죠.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단 하나의 단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 깊게 그는 listened.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넘어갈게요. 이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조금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some reptiles죠. 그러니까 이게 파충류죠. 파충류와 그리고 물고기죠. 파충류와 물고기가 가지고 있대요. 실제로 뭘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죠. 어떤 힘입니까?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죠. 뭘 변화시켜요? 색깔을 변화시키죠. 뭐의 색깔? 그들의 피부의 색깔이죠. so as to 붙였었죠? 뭐뭐 하기 위해서? adapt는 뭐예요? 적응시키다죠. 적응시키다. 뭘 적응시킵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적응시켜요? to their surroundings. 바로 그들의 환경이죠. 환경. 그들의 환경에다가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피부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뭐가? 일부 파충류와 일부 물고기들이 그런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when a child hurts its foot against the stone 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다치게 했어요. 그의 발을. 그쵸? 아이는 이렇게 이수로 받습니다. 이수로. 성별을 잘 모를 때 특히 그렇게 이수로 받아요. 이 아이는 다치게 했어요. 그 발을요. 자 어디에 다치게 했냐면 against the stone. 그 어떤 돌에. 돌에 부딪혀서 그 발을. 우리는 발을 다치게 했대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사물이 아니라 얘는 아기. 차일들을 받는 거죠. 아기는 종종 어때요? so 다음에 edut 나왔죠. 너무 unregionable 이니까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화를 내서 그 아기가 종종 너무 비이성적으로 화를 냈대요. 어디에? 돌에다가. 그렇게 화를 내서 그래서 그것을 이때 그것은 뭐예요? 아기가 아니라 이때는 stone이죠. 그쵸? 그 돌을 때릴 수 있었다. 또는 때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기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돌에다가 막 화를 내면서 그 돌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그 돌에 부딪혀서 발이 다친 거야. 그랬을 때 그 아기는 종종 비이성적으로 돌에다가 화를 내면서 그 돌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정도 하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은 he was lying 그러니까 he was lying 누워있는 거죠.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a little sofa죠. 작은 소파에 누워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뒤에 이 placed 부터 시작하는 요 내용 있죠. 요게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지금 다 뭘 꾸며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소파를 꾸며 주는 겁니다. 이 소파는 어떤 소파입니까? 바로 놓여진 소파죠. 뭐 하기 위해서 놓여진 거예요? so as to be within the reach 그러니까 어떤 범위 안에 있기 위해서죠. 그쵸? 리치가 범위니까 어떤 범위에요? 오브 오브 더 웜스니까 어떤 온기 따뜻함 뭐의 따뜻함이에요? 오브 더 파이어 파이어는 여러분 난로불이라는 뜻도 있죠. 난로불 난로불의 그 따뜻함 온기 그것의 범위 안에 아내에 있기 위해서 놓여진 작은 소파에 그가 누워 있던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and yet 그러나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 니얼이 이끄는 요 이 뒷부분도요. 이것도 요 앞에 있는 그쵸? little 소파를 꾸며 주는 내용입니다. 그 소파는 어디 있는 건가? 바로 근처에 있대요. 충분히 근처에 있대요. 어디 근처에 있습니까? 충분히 바로 창문 근처에 있대요. 자, 뭐가 뭐 하도록? for가 의미상에 주어져 투부정사가 이제 그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고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가 바로 for힘입니다.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이죠. 밖을요. 어디 밖을? 그 정원이요. 그러니까 정원을 밖을 내다보는 거죠. 정원이 있는 밖을 내다보기 위해서 그가 그래서 그 창문에 충분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바로 그 little 소파. 그 위에 이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좀 보시면 4번 I should be grateful 이에요. 나는 감사,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자, 뭐 한다면 if any users 어떤 사용자들인데 어떤 사용자들이에요? 네. 바로 Of the Dictionary죠. 바로 사전에 그 어떤 사용자라도 뭐 한다면 근데 이 사전 사용자들을 또 후이하가 또 꾸며주네요. 그죠? 이게 여기까지 지금 바로 닫아야 돼요. 아, 디텍트 한다는 얘기는 발견하는 거죠. 뭘 발견해요? 실수들과 에러들과 그리고 중요한 생략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전 사용자들 누구라도 그렇죠? 누구라도 뭐 한다면 would be so kind 너무 친절해서 그래서 뭐 한다? as to bring them 그것들 즉 실수와 생략들이죠. 이것들을 나에게 나의 어떤 그 인지 나의 알아차림 내가 알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가지고 온다면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나는 감사해야 할 거다 이거죠. 만약 뭐 한다면 사전을 사용하는 사용자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그 사용자는 누구예요? 바로 발견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에러들과 그리고 중요한 생략들을 발견하는 사전 사용자들 누구라도 너무나도 친절해서 그 생략과 에러들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가져온다면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렇죠? bring them to my notice 니까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감사해야 한다 또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좀 보도록 할 텐데 5번부터가 좀 길어지잖아요. 5번부터 좀 집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처음에 일단 이 있은요. 여러분 이거는 뒤에 보니까 이 됐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당연히 가주어가 되겠죠. 가주어 그렇죠?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됐절이 진주어가 되겠죠. 진주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됐 이하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실이래요. 그렇죠? 됐 이하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모든 예술에서. 자 데디아의 내용이 모든 예술에서 사실이고 또는 진실이래요. 자 그러면 데디아의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삽입이 되어 있죠. 그렇죠? 뭐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왼절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왼절이 When a great master appears 여기까지가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 어떤 위대한 master니까 달인 거장 뭐 이런 뜻이잖아요. 거장 거장이나 달인입니다. 한 거장이나 아주 위대한 거장과 달인이 나타날 때 그렇죠? 그 거장은 so 이그조스트 이그조스트 이그조스트는 뭡니까? 다 써버리는 거죠. 너무 다 써버려서 너무 다 써버려서 그렇죠? 써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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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가 너무 다 써버렸대요. 뭐를요? 그 재료들 이제 재료들 근데 그 재료들은 어떤 재료들이에요? at once disposal 하게 되면 뭡니까? 뭐뭇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즉 그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재료들 그 재료들을 그가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쵸? 그 거장이 위대한 거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요 재료들을 다 써버린대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s to make it impossible 이에요. 이때 가 목적어죠. 가 목적어 가 목적어입니다. 자 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 뒤에 나와 있죠. 바로 for 목적격이 투부정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대요. 바로 어떤 succeeding succeeding artist 즉 succeed 은 이어지는 다음에 이런 뜻이죠. 이어지는 어떤 예술가라도 얘네들이 오리지널 바로 독창적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자 모든 예술에는 사실이래요. 뭐가 위대한 거장이 나타나면 또는 나타날 때 그 거장은 너무 다 재료를 써버린대요.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써버려서 그래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뭐를요? 이어지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티스트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또 to be original 독창적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unless가 나왔죠. 조건줄이 나왔죠.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if 아시죠? 뭐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가 either a or b죠. 그렇죠? either a or b. a이거나 b이거나 그렇죠? 그가 그가 발견할 수 있거나 새로운 재료를 또는 그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거나 그렇죠? 네.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오래된 것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재료를 발견할 수 있거나 그렇죠?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어지는 그 아티스트들이 그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5번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5번 뭐 제가 문장 구조는 다 잡아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6번입니다. 여러분 6번 좀 어려워요. 제가 좀 설명할게 좀 많은데 6번 보시면은 먼저 when이죠? 뭐뭐할 때잖아요. 뭐뭐할 때. 그쵸? 내가 들었을 때죠. 근데 이 희열이 지각동사죠.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자 그게 바로 여기 데이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have not found the world and life so agreeable all interesting as to be in love with it 상당히 길죠. 자 긴데 일단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found 인데 이게 find 잖아요. find 다음에 지금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쓰였거든요. 예 목적어는 뭐예요? 또 world and life 가 목적어고 그리고 목적 보호가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바로 so as to tree 지금 목적 보호인 agreeable or interesting 여기에 지금 이 틀이 껴들어가서 상당히 길어진 겁니다. 목적 보호가 아시겠어요?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목적어가 목적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 세상과 그렇죠? 그 세상과 삶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그리오블이 너무 마음에 들거나 또는 너무 흥미로워서 그래서 그것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되셨죠? 네. 다시 해석합니다. 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 세상과 삶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는 너무 흥미로워서 그래서 그것과 그것은 뭐예요? 세상과 삶이죠. 그 세상과 삶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5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됐이 나왔네요. 이 됐은 여러분 뭘까요? 이 됐은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바로 say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에 가서 보시면 주어동사 다음에 이 동사가 삼형식 타동사고 뒤에 목적으로 됐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됐은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됐이 엔드나 오월 같은 대등 접속사 또는 등의 접속사를 통해서 두 개가 나열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요 삼형식 타동사가 두 개의 됐절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요. 이 뒤에 있는 됐은요. 요거는 생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생략이 안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것은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거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됐을 써준 거예요. say 뒤에 지금 이 됐절이 여기도 지금 여기 됐이 생략된 거죠. 그렇죠? 얘는 생략이 가능한데 얘는 생각하면 안 돼요. 얘를 생각해버리면 이 say 뒤에 목적절로 오는 대절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이걸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말을 한 건데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한 거죠?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봐요? 자 with equality 를 괄호로 묶어야겠죠. 이코노미티는 뭐예요? 이 뭔가 좀 평온함, 침착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침착함을 가지고 평온함을 가지고 뭘 봐요? 그것에 바로 이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The world and life죠. 그 세상과 삶의 끝을 어떻게 봅니까? 평온함, 침착함을 가지고 본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조금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던지는 게 여러분 세상과 삶의 끝을 그냥 평온함, 얼마나 아무런 아무런 걱정도 없이 침착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나요? 그러기 좀 쉽지 않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거를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끝을 정말로 평정심 가운데에 그렇게 관조적으로 침착함 가운데에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불확실하고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것의 마지막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평정심으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바라보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주전이 나오는 겁니다. I am apt to think 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죠. be apt to 부정사는 be apt to 하게 되면 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라고? 그들이 have never been properly alive 에요. 그들이 결코 적절하게 살아있지 않다라고 그들이 적절하게 have been 계속해서 해온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아주 적절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적절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뭡니까? 노월 다음에 씬이죠. 이게 다 네버가 연결되니까 또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with clear vision이니까 분명한 시각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they think they think so meanly of 바로 think of 다음에 목적으로써 월드가 이렇게 쓰인 건데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각된 겁니다. 그들이 so meanly meanly 뭐예요? 아주 천하게 천하게 그리고 초라하게죠. 초라하게 그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천하게 생각했던 그 세상을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5월 또는 그 안에 그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뭐도 아닙니까? 바로 풀. 그렇죠? 풀의 블레이드가 풀잎을 쓰일 때는 풀립 한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니까 그 풀립 한 장조차도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제가 조금 빨리 한번 더 해석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세상과 삶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거나 또는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그것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본다는 거죠. 아주 평정심을 가지고 그 결말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들이 적절하게 살아온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적절하게 세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들이 아주 천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플립 한 장조차도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반복적으로 해석해 보시고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